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다주택자의 매입을 막는 규제, 공급 물량의 절대 부족, 임대차 입법, 그리고 어설픈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전국의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전세가율의 가파른 상승이 조만간 매매가를 다시 밀어올릴 것이니까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시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경매를 활용하신다면 호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한 집을 낙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한 물건과 세입자가 낀 상태의 물건은 수천만원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경매에서는 대부분 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얼마 전에 낙찰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경매 결과입니다. 전용 40평의 아파트가 감정가 6억 5천만원이었고요. 2명이 입찰을 해서 6억 5천, 289만 5천원의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감정가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전에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10월달에 매매 거래된 금액이 7억 7천만원입니다. 이 물건은 3층인데요. 경매 진행된 물건은 19층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층임에도 약 1억 2천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낙찰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이 전세 거래 금액을 보시면요. 11월에 4억원 정도 했던 것이 12월에 5억 7천만원에 거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급격하게 전세가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아파트의 같은 표현대 물건을 찾아볼게요. 상승장, 즉 매도인이 집을 파는 사람이 우위인 시장에서는 호가도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가격을 크게 다운시키기는 불가능한 시장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매도인은 한 명인데 사고 싶은 매수인은 여러 명이니까요. 전세는 6억 5천, 7억원 두 개만 있고요. 매매는 7억 5천 2층이고 그리고 7억 6천 5백 17층이 있는데 둘 다 세를 안고 사야 하는 물건입니다. 즉시 입주가 안되니까요. 이사를 바로 들어올 수도 없고 현재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새로 맞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투자금이 더 많이 들게 되는 물건이죠. 그래서 더 저렴한 겁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새가 길게 들어가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물건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입주가 가능한 물건은 8억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로 입주 가능한 물건을 약 6억 5천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매매 물건은 8억이에요. 1억 5천만원 저렴하게 받았고 전세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어느정도 수리만 해서 전세를 내놓으면 적어도 6억 5천만원 정도 즉 낙찰가에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낙찰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수물건도 아닌 일반 아파트 물건을 이 정도 차익으로 받는다는 건 경매에 참여하기 매우 좋은 시기라는 반증이에요. 상승기에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많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높아지고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승기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이런 아파트 물건에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경매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에 대한 부담도 덜 수가 있으니까 더욱 좋죠. 청약 가점이 낮아서 당첨 가능성이 낮은 분들은 꼭 도전을 해보세요. 오늘 추천드릴 경매 물건은 인천에 있는 물건인데요. 지난번에 서울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면서 권리 분석을 세세하게 자세히 짚어드렸으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인천 SK 스카이뷰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1376번이고요. 2020년에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어요. 26층이고 전용면적이 84.99제곱미터 분양면적으로 보면 33평형에서 35평형 정도 되는 물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잠깐 해두시고요. 위치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미추홀구의 서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이 인천 내양이 있는 구도심인 중구입니다. 지도로만 봤을 때는 바닷가 근처에다가 구도심이 있으니까 입지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현재 미추홀구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부동산 지인의 아파트 분석에서 평당가로 정렬을 해보시면 평당 가격이 비싼 아파트 순으로 볼 수 있는데요. 1페이지에 상단을 해당 아파트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보시면 인천 SK 스카이뷰는 이나대학교 용현 캠퍼스의 서측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인분당선인 이나대역의 초역세권입니다. 수인선은 올해 분당선과 연결돼서 수인분당선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좀 더 축소를 해서 넓게 볼게요. 인천에서 안산, 화성, 용인분당을 거쳐서 서울에 있는 강남권과 청량리역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수인분당선입니다. 또한 수인분당선을 타고 한정거장만 가면 송도역이 있는데요. 이 역에서 인천발 KTX가 신규로 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슈가 있는데요. 인천대로의 일반화 사업입니다. 이 도로의 예전 이름은 경인고속도로인데요. 인천항에서부터 서인천IC까지 이어지는 도로인데 차량통행, 그 중에서도 인천항에서 나오는 트럭 물량이 굉장히 많은 도로라서 옹벽과 방음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 구도심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때 도보로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무조건 육교를 통과하던가 아니면 토끼굴로 들어가야겠죠. 앞으로 이 도로의 옹벽과 방음벽을 다 제거를 하고 생활용 도로를 만들고요. 그리고 공원과 녹지를 만들어서 단절을 해소하는 공사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인근은 지역단절 해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옹벽으로 막힌 것과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공원이 있는 것은 차이가 꽤 크거든요. 다시 물건으로 돌아서 보면 인천 SK 스카이뷰는 3971세대로 대단지예요. 그리고 2016년식입니다. 경매물건과 비슷한 35평형대 물건의 전세가는 4억 2천에서 4억 4천까지고요. 총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동의 매매물건을 보시면 2층이 5억 5천, 27층이 5억 9천 5백만원으로 둘 다 입주가 가능한 상태의 물건이에요. 다시 경매 유료 정보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매각기일이 2.5단계의 격상으로 잠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매각기일이 언제 잡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매 정보를 밑으로 내려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정평가는 2020년 5월 11일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요. 건물은 약 3억 7천, 토지는 1억 6천 정도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보존등기일은 2016년이고요. 그리고 이물건이 나대지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헐어서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 때는 토지이용계획을 꼭 보셔야 하는데요. 이런 신축아파트를 우리가 부수고 새로 지을 일은 없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은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매각물건명세서상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나오고요. 등기부 요약번호를 볼게요. 이물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경우는 집합건물인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집합건물등기부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등기부가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등기부 원본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직접 해보시고 지금 요약번만 살펴볼게요. 소유권이 한 번 이전이 됐고 그리고 2016년 10월 14일에 아마도 농협같은데 농협의 근저당권이 2억 9천 4백만원이 있어요. 이게 말소 기준권리가 되고요. 다음 압류, 압류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것은 보통 국세청이나 관공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경매를 농협에서 건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최고액 2억 9천 4백만원이 다가 아닌 2억 2천 2백만원 정도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를 입찰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소 기준권리가 2016년 10월 14일이고 선순위에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뒤로는 다 말소가 되고요. 그리고 임차인도 없기 때문에 낙차를 받으면 깔끔하게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스피드옥션에서 관리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놨는데요. 10월 23일 날짜로 관리비 미납된 것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 물건을 볼 때는 같은 35평형이더라도 내부 타입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보통 감정평가사가 내부 구조도를 그려서 감정평가사상에 기재를 해놓는데 이렇게 사진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건물 외관을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요. 이렇게 호별 배치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라인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내부 구조도를 보시면 35평형이고 하나 둘 셋 넷 4베이로 설계된 구조임을 알 수가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A타입인데요. 보통 이렇게 4베이로 나오는 구조가 가장 선호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법원 경매에서 공적인 3대 서류는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정평가서는 내용이 기니까 추후 그냥 개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현황조사서를 살펴보시면 경매 신청을 한 후에 집행관이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조사한 내용을 여기에 기재를 해둔 겁니다.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였고 임대차 관계를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가족 이외에는 등재내역이 없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있네요.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도 보시면 최선순위에서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를 이렇게 친절하게 표기를 해둡니다. 이것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권리 분석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배당요구 종기일은 임차인이 있을 때는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소유자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비고란도 비었다. 낙찰 후에는 깔끔하게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각물건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경매 입찰 전날까지 그리고 당일 경매 법원에 가서도 반드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건을 살펴보니까 낙찰자가 떠나야 할 권리는 경매 정보상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래도 실제로 입찰을 해보실 분들은 법원 경매 서류와 등기부를 직접 받아서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매매와 경매에서 취득세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미추홀구는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주택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2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니까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또한 경매로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데 매매 거래시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바로 미납 관리비와 명도비입니다. 매매 거래시에는 중계비가 더 들어가겠죠. 미납 관리비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데 지금부터 미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소에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협상이 잘 안되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 평형되면 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이 비용을 사용해서 집행을 할 일은 없으니까 긴장은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명도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다만 이 정도 금액만큼 더 싸게 입찰하시는 게 더 좋겠죠. 아예 명도비용은 빼놓고 입찰을 하는 거죠. 또한 2016년식이에요. 그래서 큰 인테리어는 필요치 않을 것이고 도배 정도 금액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세를 바로 맞추면서 매입을 할 때는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경매는 우선 잔금을 법안에 납부를 하고 명도를 한 다음 전세나 월세를 새로 맞춰야 되죠. 중간에 잔금을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비, 관리비, 대출이자를 더해서 매매가와 비슷하게 사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어느 정도 시세차익이 생길 만한 금액을 정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 인터넷뿐만 아니라 시세조사와 현장조사는 필수예요. 원래는 경기도에 다른 물건도 추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변경되거나 취하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수도권의 전세가는 폭등하고 매매가도 상승을 하니까 경매에 진행되는 물건 개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은 한 건만 우선 추천을 해드리고 다음에 다른 지역 물건을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실거주가 가능하면서 차익도 발생하는 물건 위주로 말이죠.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을 누르시고요. 댓글로 어느 지역의 몇 평형 아파트 아니면 빌라 이런 물건을 찾아달라고 남겨주시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경매정보 회사의 정보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 하단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입찰을 해보실 분들은 반드시 한 번 더 관련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아서 권리 분석 및 물건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